여기 가다만네요 소영하도 수영자같으니? 오늘 무료 일정이라 그냥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환불해야겠네 아, 더워 이쁜이 형 에어컨 이쁜이 형 에어컨 우리 숙소보다 시험하네 뭐냐? 왜 이렇게 시험하냐? 여기 바람가 안 와? 언제 배웠군요? 안 보여 아크는데 돌 사이로 진짜 시원하다 대박이다 이거 엄청 시원해 너무 시원해 진짜 신기하지? 색상은 달라 만질 수 있었어요? 만져봐 왜? 무서워 무서워? 만들 수 있다며 무서워? 현빈이 앉아줬어? 응 우와 우와 현빈 용감하다 손 여기 잡았어 아니야 안 무서워 지금 시험을 더해 오빠는 쫄아서 못한다 현빈아 해봐 아아 아아 자 우빈 왕슘이 키만 가면 돼 아빠 아빠 우리 왕슘이 키만 했어 그치? 우리 왕슘이 키만 근데 누애들 되게 많이 있네 어? 누애 응 그니까 깔렸네 여기 있어 나는 뭐 진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상수도 안 돼 상수도 안 돼 상수도 안 돼 아빠 글은 뭐 못 지나치네 응? 글은 못 지나치네 응 환빈이 장으로 간다 환빈이가 1등이네 안 힘들어? 응 우와 워어 우와 오는 또 왔다 어디 어디 아. 어? 아. 좀 더 안 가. 여기 보았네? 어디 저기? 미국 옐로스턴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나무도 많잖아 타이어트 해야겠지 얘는 얼마나 오래 됐을까? 띵띠 왔어요 띵띠 여기 사진 하나 찍고 가자 아이고 이런 시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지는데요 띵띠 가자 띵띠 가자 띵띠 가자 띵띠 가자 진시야 진상치가 않아 엄마 업어줘 에이 아니 업어줘 진시야 업어줘고 나는 왜 안 업어줘 이거 뭐야 여섯 살 때문에 뭐 업어달라 뭐지 아니 어 여기 산 딸기다 사람들이 뭐 먹었어? 니가 엄마 업어줘야 알았다 니가 엄마 업어줘야 알았다 가져올까? 아니 아니 아까 산 딸기 어디 갔어 산 딸기 오빠 업어줘야 알았다 엄마 업어줘야 알았다 아빠 업어줘야 알았다 아빠 업어줘야 알았다 엄마 업어줘야 알았다 다른 사람 업어줘야 알았다 누군가 너무 좋아해 상아지 올라와서 체력이 낫네 아빠가 땀 쏟아지네 입술 와 형 제대로 뛰어오는데 바로 이렇게 뛰어올라지 여기 잘 보고 가야 봤냐 봤지 아 형이야 뭐 응? 입술 아이고 야 시원해 하도 안 추워 형 형 나 오빠지 선배님 나 이렇게 뛰어오있어? 여기 잘 보고 열렸대 열렸대 지가 띤디야 하지마 하지마 한 번만 응 안 갈아지 그렇죠 저기 떠서 이거 뜨는 거야? 응 응 응 고래 타네 뭐 봤나 보다 뭐 봤나 보다 응 그거 아빠 뭐 봤어 아버님이에요 응 뭐야 손아 앉아 진짜 크다 깍지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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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생디야 뭐 뭐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influencing 껍데기가 있으면 살아있는거에요. 근데 지금 6월 1일부터 8월달까지 이게 금옥이 돌아가. 그래서 이거 잡으면 안되요. 해남 해도 되겄다. 누나 하나 잡아봐. 이거는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거 다 던져. 던져. 아이고. 도로 살려줬어요. 아하필아. 뭐 있어? 어 어 아빠 우린 왜 던져줘 어 어 어 오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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